자, 계속 가도록 하죠 채소가 많을거야 어? 여기 연못 있잖아? 아하핳 아까 낚싯대 버리고 오지 말고 아, 연못이 있네? 어우 저기 잠깐만 자 자 잠깐만 뭐하나 벌.. 아, 안 벌어도 되는구나 자 넣어놓고 저기도 반딧불이 오! 반딧불이 오... 잠깐만 왜이런 미니트 아, 뭐야 이거 오, 잠시만 어 또 있었잖아 어 창창창 아.. 너무 많아요 아.. 어.. 뭘 바꿔.. 뭘 넣어놓고 빼야될 것 같은데? 아.. 저기 또 있을 줄은 몰랐다 아..맞네 되게 자자자.. 반응을 하고 있어 아.. 안된다 아.. 오지마 어.. 가까이 오고있어요 가까이 가고있어 민처야 오는데 왔다 오케이오케 자 빨간색으로 어.. 저거 저거 여기 3단계짜리다 저기에 마지막 게 있을 것 같고 위로 오케이 저기다 저기다 오케이 찾았어요 힐 에허페이지 어허.. 어... 장나무거든 정말 없었네 네.. 워 띵만 한둘짱 넣었고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여기 지금 어 이렇게 와서 온 거 보니까 여기가 지금 있고 다릴 것 같거든요? 저쪽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저 가운데는 아니구나 여기 하운드가 있는 거 보니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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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잣나무가지 여기 좀 있다 야야야야야야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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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잣나무가지 죽음 총당을 하고 하죠 보급을 아 또 겨울이야 아이야 잠깐 보자 이리 와봐요 아 잠깐만 나무 좀만 하자 나무 하나도 없었네 아 아 아 하나 아리 아 Çünkü 흠.. 흠..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나무를 좀 하자 왜 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자 metat 저한테 돈을 빼냄 una 그들이 돈을 빼냄는 걸 어디 갔냐 아 여깄네 두 사람이 되네 네 최백산님 어서오세요 여기도 동굴같은게 있으려나? 나중에 가면? 한.. 지금 이 챕터 밖에.. 챕터가 2밖에 안되가지고 어 잠깐만 잠깐만 나무 더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아.. 할 필요 없었는데.. 씨.. 야.. 야 열심히 이거 이거 나무 이거 하는.. 야 들어가.. 이거 심고 있잖아.. 아 열심히 심었는데.. 쓰읍.. 아 무기 아까운데.. 무기가 없네 근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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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잣나무가지가 없어요.. 무.. 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허허허 어허허허 아 쓸자리없이 아이고 스스 미치만 해갖고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야 넌 몇대냐 조그맣게 조그맣게도 나의 3배는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야 정식력과 야 정식력과 잠만 좀 아 아 아 뭐야 이건 아 아 아 쟤 왜 왔다갔다 거리냐 아 아 일단은 뜨겁게 달그고 너무 떨어졌네? 뭐 버릴거 없냐? 마탱이 버릴게 없냐? 아 이거 야채를 버리면 안되는데 잠깐만 어 너무 멀어 갔다오기 너무 멀어 황금 도끼를 버린다는건 말도 안되고 야 여기다 놓을게 아 너무 가까이 놨다 뭐야 이건 아 가자 여기 근처에 있겠죠 꽃도 좀 따구요 잣나무가지 그래 잣나무가지가 지금 부족했지 빨리 잣나무가지를 이렇게 해 빨리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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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빨리빨리 반디불이 많이 잡자 반디불이 여기도 있었는데 좋아요 어우 반디불이 많네 자 4마리 더 자고 3마리 4마리 반디불 오 이건 땡이잖아요 땡은 4개 다 구한 것 같아 지금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겠죠 나무가 넘어가는 거기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긴 또 반디불이 없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아 2마리만 2마리만 더 에헤이 안타깝네 2마리 1마리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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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은 4개 다 구했고요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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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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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리 Pvd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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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뜨거워져라 됐죠? 가자 자아 어? 야야야 이거 왜 버려 어? 버그 올렸다 와아아아 근데 이게 버거 올리면 어떡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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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아.. 혹시나 해서 가방에 있는걸 비워갔는데 꽃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면 정신력으로 회복해 하고 여..여기로 가는 길이 없는거 같은데 더이상 이쪽으로 가는게 지금 띵은 4개 다 구했죠 가자 황금을.. 열을 부깨면 살짝 20개 꽉 채워서 가고싶은데 어? 이거 뭐지? 여기 꼬리여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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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스펙 그렇지 그렇지 잘 타죠 아 정신력이 좀 문제 되네 이럴땐 텐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40개랑 다음 세개는 이거 황금 20개 이거 40개 그 다음에 버팔로터 40개 그리고 뭐하나를 잔나무가지를 40개를 아니아니 힐링세븐 아 이거 모자나 모자 이거 아 이거는 이걸 만들면 되는데 가져가서 잔나무가지를 어 이 근처에 이 몇개까지 겹치지 이 이걸 가지고 할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선 딱 20개인데 지금 어우 21개 40개까지 겹쳐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가져갈 수 있지 네 이제 꼬옥 롱 롱 롱 롱 롱 롱 정신력을 쪼끔하러 회복하게 여기에서 꽃을 따자 어 여기도 좋아좋아좋아 빨빨빨빨빨 어우 여기 많네 많아요 이야 이 근처에 있었는데 이게 안보이는거야 그냥 있긴 있어요 어디 있는데 이렇게 있죠 오오오오 아니 아이고아유 정신력이 계속 떨어지는데 꽃없나 꽃꽃 겨울이 지나간거같애 꽃 지나갔죠 꼬꼬꼬 꽃을 따서 정신력 회복 야 거기서라 깨굴깨굴깨굴이 너무 나만타 오 좋아요 이정도면 됐지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나비야 돌을 넣어놓죠 이제 돌을 넣어놓죠 거미줄 거미줄 끝 알 왼쪽 끝 엑 할메 자 이쪽 이쪽인거 같아요 보자 좋아 정신력만 충분하면은 잠깐만 그러면 텐트 여기에 몇개 저거 뽑아가지고 텐트를 좀 만든 다음에 텐트 만들고 어 여기 있네 애들 저기 있네 일단 쟤네들 죽이죠 이걸 일단 버리고 나무가 os 하나 더 만들거야 오오오오오오!! 아니 이게 뭔일이야 니차버려봤다 캔치 참 어 이거 버리고 창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해요 샹 하... 공격 왜 거미들 있지? 아니 뭐.. 아니 얘네네 뭐야? 어디갔어? 여기 있네? 자 솔직히 기어 풀어 안는데 얘가 다 포기가지고 대리석 얻은 다음에 얘 하나밖에 없어? 야 이거 기어 아니 다 죽어있잖아 아 이게 아 이게 그게 그렇게 된거구나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이 안에 있던 거미들이 불을 피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간거야 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얘네들하고 마주친거지 거미줄 거미줄 가져가구요 저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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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땡검 버리고요 거미줄하고 어 거미줄하고 황금하고 거미줄 황금 버팔로털? 다음이 아마 겨울 맵일거야 그럴거 같애 점점 겨울이 점점 길어지는 맵인거 같애요 그러니까 황금하고 버팔로털하고 거미줄하고 그 다음에 기빙어물 쟤? 어? 쟤 누구야 어 너무 많은데 얘들이? 도망치 들어와 봐 아이고 야 됩며 됩며 얘네 뭐지지 오! 체사 죽었어! 아이 체사 죽었어! 아이 체사 죽었어! 아이 체사 죽었어! 에너지좀 달게 해줘라 내 에너지 오! 에너지좀 달게 해줘라 내 에너지 오! 아이고 오 왜이렇게 타자거리가 길어 아다 야 야 이거 어떡하냐? 죽었어 체사가 아 여기 하필 체사가 좋았네 자 이거쓰고 저 거미줄 다 죽여버리죠 근데 저거 정신력 겁나게 빨아먹는데 참 정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 도움이 필요해요 아 정신력 많이 해놓겠나? 아 자꾸 떨어지네 정신력이 엄브렐라를 만들어야 되나 정신력이 이렇게 떨어져서는 거미들 18개 밖에 안되는데 여기 있는거 뜯으면 금방 모으긴 해요 정신력 회복되면 솥 하나 만들어서 솥 하나 만들까 정신력 회복 아이템 아 돌떼기 숯 숯 숯 어 어 불장에 거 바뀌어서 열어놓고 숯이 되라 어어어어 다 털네 오오 오 저 텐트가 타는건 아니겠지 어 나비가 좋았네 저 나비가 훌륭한 그 단백질원은 아니고 훌륭한 그 에너지원인데 헬스가 차요 먹으면 버리고 정신력 회복하기 위해서 사탕을 좀 만들어 먹죠 문어 돌 세개라 돌 세개라 정신화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아 체스터가 나와야 되는데 빨리 빨리 나와라 어 이 괴물고기는 어디다 쓰세요? 잔나무가 좀 뜯을까? 이걸로 에요 이걸로 같은게 아니라 자 하룻밤도 자구요 오우 정신형 다쳤어 좋아좋아 어 그러면 잠깐만 하나도 많을까? 가보? 혹시나 모르니까 그러자 으윽 으윽 너더라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 얘들아 이리와봐 어이 저거 저것도 변했잖아 아니 너 이씨 너 죽었어 이리 와봐 봐봐 봐봐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어? 오! 어...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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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시만 내가 이게 몇 개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가방이 어디... 가방 몇 개인지 알아야 되는데 총 7개 그 BRAND wydannon 이리와봐 야야 죽여 죽여 오!!! ella 날 죽이지 말고 날 죽이지 말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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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란 말이야 귀빌빌 아이고 잘 싸운다 너무 많은데 여기? 야 가지마 아우 이씨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유 몰라 가 그냥 야 아니 이게 정돈하는게 있다 이놈들아 아니 야 야 정돈하는게 있어 정도 아 아쉽잖아 아니 너무 많잖아 아 나 갈래 그냥 나쁘놈들아 따라오지마 애비 호이 어 체스터나왔네 야 누가 체스터나왔네 또 버리고 뭐 가져가지 그러네? 자 숨을 세게 버팔로 털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버팔로 있을텐데 아니 몰라 가 그냥 괜찮다 괜찮아 체스터나 너 아이고 너 아무것도 없지 네 아 이거 하나랑 모자 이거 하나 더 만들어서 가져가고싶긴 한데 버팔로 털이 없네 음 기어 가지고 가요 아 모르겠다 어 이거 가져갈 수 있나 이거 안되지 자 이렇게 가져가자 잠깐만 황금도 꽤 하나 가지고 황금 황금 황금을 가져가야 되는구나 자 잠깐만 자 이렇게 가져가죠 됐지? 힐링셀브 좀 가져가고 그러면 이거 깜깜하나 이거 숨만 있어도 되니까 가자 렛츠고 43일이라 너무 오래 걸렸다 자 자 다섯번중 세번째 겨울이다 겨울이다 겨울이야 겨울이야 자 오 이거 하나 있다 오 이게 이게 웬덕이야 야 잠깐만 야 그건 그렇고 이거랑 나무랑 잔나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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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도끼 자 황금 어 어 어 저거 뭐야 어 숱도 숱도 주네 저건 아 이걸 태워 이걸 태워서 가지고 가야돼 확실히 이거를 하필이 뭔데 왜 여기있냐 하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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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자 어 일단 히트스톤을 만들어야지 이 정도 자유롭겠죠 오 깜짝여 오 여기 버팔로드 있네 한마리밖에 없는데 왜 한마리밖에 없지 꼴도 있어요 제가 한마리밖에 없으면 번식 못할텐데 아니 이건 어우 로그시트 동나무가 뭐 어 돌도 가지고 가죠 지금 내가 돌이 많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네 삼첩세어긴 한데 일단 돌 땡이가 있어야 되는데 돌 땡이가 하나도 없네 돌 땡이가 있어야지 솥을 만들고 솥을 만들어야지 뭐 기타 등등 이제 조금 돌아다닐 만 하죠 음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못 만들면 쓸데기 없는 조금밖에 안 채워주는 그런 것 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아 아 근데 얘 얘 혼자밖에 없어서 어떡하네요 번식을 못할텐데 혼자 있으면 돌이 없어요 어 일단 배낭을 만들어야죠 두개 설치하면 사람깨가 조금 빡설텐데 자 일단 어 잣나무까지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요 어 어 좋아 아 배가 배가 근데 아마 이 당근도 내가 볼 때는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배 때문에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배 때문에 오우 정신력 떨어지는거 봐라 오우 정신력 떨어지는거 봐라 오우 정신력 떨어지는거 봐라 오우 정신력 떨어지는거 봐라 어린이거부터 없애죠 그러자그러자 거미줄을 내가 갖고왔기 때문에 어 아 이것도 그게 필요하네 아이씨 잠깐만 이게 조금만 더 따서 지푸라기가 너무 모자라다 어 뭐야 벌써 봄이야? 겨울이 끝났어? 겨울부터 시작하는 거였어? 맥스웰 어드멘처야?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게 맥스웰 어드멘처야 겨울이 끝났어 한 이틀삼일 꼴로 어 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그냥 여행 다니죠 여행 힐링셀브도 좀 있겠다 이거 게네 만들었나? 시 어 잔 까지 나무 잔나무 까지네 아 이거 괜히 만들었나 본데 코풀써요? 예 동굴 2층 왕인데 동굴 2층 왕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무기 하나 들고 그냥 계속 때리면 죽어요 한 대만 맞고 통나무 갑옷이나 뭐 갑옷 하나 있고 한 대 맞아준 다음에 1대 이상함 만들어서 한 대 맞아준 다음에 그냥 계속 때리면 죽어요 요리 perish 에어 이쁘다아 이 이거 만들구요 그리고 이거 쓰고 어 밧줄 하나 만들고 오우 이게 지금 뱀아닌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봐 오우 잠깐만잠깐만 오잉 아 어어어어 개나지 타고있는거 같긴하지만 자, 무기 너 무기 없냐? 어... 야... 라인마 라인마! 야, 1% 남았다 이거 버려 어, 충분히 다 역할을 한 것 같아 음... 어... 잠깐만 이거 죽이죠 뭐, 코뿔 속 그 녀석은 통나무가 혹시나 뭐 아무튼 가보도나 있고 한 대 맞은 다음에 뭐 창이나 뭐 그런 걸로 뭐 때리면 죽어요 그 다음 한 대도 안 맞아요 아따, 에그 창랑 만들어야 되나? 어... 어... 애들이 많아요 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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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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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반딧불이 있잖아 좋아 옹 되는거야? 흠 흠 벌이에요 벌 자 여기 좀 탐험을 좀 하죠 흠 아 이거요? 이 지팡이 말씀하신건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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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력을 좀 채워야돼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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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 그린이네 너어 야 그리고 뭐 그냥 뭐어떡해 이씨 아사병 체스터 체스터 돌이 진짜 근데 하나도 없더라 아까 저기 뭐.. 이쪽 말고는 저기를 지금 벗어나니까 계속 되게 약해지죠 딸기 딱 먹을 것들이니까 다 야 근데 이 지역이 시작 지점이라서 정말 좋다 이 지역이 시작 지점이면 그 여기에 어 여기도 이렇게 통과하는 길이 있네 먹을게 많거든요 그리고 자원을 그 이렇게 빨리빨리 먹을 수가 있어 너 이 자식 내가 부메랑이 없는걸 다행으로 알아 부메랑이 있었으면 벌써 죽은 횡천행이었다고 어 야 이제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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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꼬슬꼬슬 정신을 빨리빨리 채워야되는데 저 많이 채웠어요, 지금. 그리고 어! 한바퀴 들어왔네? 아! 여깄구나! 야, 왜 이렇게 가까운 데 있냐? 엄청 가까운 데 있는데? 근데? 쟤나 죽을까? 그냥 길막인거야? 쟤나 죽을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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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망다냐?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자 아 흐를 더이상은 없는거 맞죠? 기어가 많구나 잠깐만 어? 얘네들 이거 이거 때려.. 이거 뭘로 때려보시는거 같더라? 야 고.. 고깽이 있네? 뭘로 때려보시는거였지? 이게 이게.. 마블.. 흔퉁 마블을 좀.. 아니 나중에 가져가 뭐.. 인연이 있다면 다시 오겠죠? 여기는 지금 지나가는 길목인거였고 아아.. 다시 한번 찾아보자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얘네들 서로 만나게 해줘서 번식을 시켜야되나보네 왜.. 얼른 뻘이 필요한대요? 얼른 뻘이 필요한대요? 다시 찾아보자 쟤를 좀 잡아서 무기를 좀 맞을까? 아.. 얘를 좀 잡아서 무기를 좀 맞은게 나가 야,무기내놔 야,무기 내놔 니 촉수를 갱강 잘라서 내놓으란 말이야 야,무기 개뿔 무기는 너는 무기 내놓겠지? 너까지 안내놓으면은 포기다 포기 두말잡아 안돼 빨리 내놔 내놔 안돼 하아 하아 어어,나 맞겠다 맞겠다, 맞겠다, 맞겠다 안맞았네 에? 저 체스토 어디 갔냐? 체스토 죽진 않았는데? 이 근처에 있는데요? 저기 있다 발견 띵 또 있어! 근처에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는 것 같은데? 아니네? 아이씨 이쪽인가? 아 점점 더 또 어? 그 풋볼 투구나마 하나 만들어야 돼 하나 만들까? 어..잠깐만 야 근데 야 어디 갔어? 체스터? 아니 저기서 뭐해? 여기 한바퀴만 돌아보죠 뭐 했나 좀 그래도 오우 여기 녹색 맞네? 저기 뭐야? 그냥 갈까? 그냥 가죠 여기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저기로 가자 정신력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애 아 저 체스터 왜 안 따라오지? 오지마 어? 잠깐만 이런데 잘 보면 무기가 있는데 가는 길이라도 가는 길이라도 없어요 잠시만요 알 så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